민간기업 모닝컨설팅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,200명 중 54%가 팬데믹 사태 속 2020년 가을학기 대면 학습을 위해 개교하는 것에 반대한다 답했습니다. 또한 80%는 하이브리드, 온라인 전용 혹은 홈스쿨링이 현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 특히 응답자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을 지속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